오렌지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이다. 2010년 인구 조사에 따른 인구는 301만 232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군중에서는 로스앤젤레스군과 샌디에이꼬군에 이어 3위, 미국 전체에서는 6위에 해당한다. 군청 소재지는 센타애나이며, 에너아이미 주요 관광지, 어바인이 상업 및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도시 모두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도시이다. 오렌지군에는 총 34개의 도시가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신설된 도시는 2001년에 세워진 알리소 비에오이다. 가장 오래된 도시는 1870년 세워진 에너아이므로, 당시에는 로스앤젤레스군 소속이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 군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작은 군으로, 총면적은 2455제곱킬로미터이다. 이 중 2045제곱킬로미터는 육지이고, 411제곱킬로미터는 물에 접해 있다. 총면적의 16.73%가 물에 접해 있다. 오렌지군은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로스앤젤레스군, 북동쪽은 샌버너디노군, 동쪽은 리버사이드군, 남쪽은 샌디에이코군에 접해 있다. 2000년도 미국 조사에 따르면, 오렌지군에는 인구 284만 6289명, 93만 5287세대, 그리고 66만 779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 밀도는 1392PERSQUREQILOMETER이다. 474PERSQUREQILOMETER이 평균 밀도로 96만 9484주택단위가 있다. 오렌지군의 인종구성은 백인 64.81%, 흑인 1.67%, 아메리카 원주민 0.70%, 아시아인 20.45%, 태평양섬 주민 0.03%, 기타 인종 14.80%, 그리고 2개 이상의 인종 출신이 4.12%이다. 인구의 51.26%가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이다. 오렌지군의 인구구성은 18세 미만이 27.0%, 18세에서 24세가 9.4%, 25세에서 44세가 33.2%, 45세에서 64세가 20.6%, 그리고 65세 이상이 9.9%이다. 중위연령은 33세이다. 여성 100명당 남성 99.0명이 있다. 18세 이상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 96.7명이 있다. 오렌지군의 세대당 중위소득은 58,820달러이고, 가구당 중위소득은 64,611달러이다. 남성들의 중위소득은 45,059달러이고, 여성들의 중위소득은 34,026달러이다. 오렌지군의 1인당 소득은 25,826달러이다. 인구의 10.3%와 가구들의 7.0%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8세 미만인 인구의 13.2%와 65세 이상인 인구의 6.2%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